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이 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저자 마가가 보여준 다시 일어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제 마음 한편에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고 또 우리 성교님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뢰가 마치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크고 풍성하구나 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바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원단과 계속되어지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 2, 3, 7 나라 복음화와 그리고 3의 일주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달려오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많은 응답과 또 이 성취 속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면 그 가운데에는 어떤 분은 그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는 뭔가 응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겐 특별한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전에는 말씀 따라 응답 따라 현장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난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내 속에 뭔가 소진된 것 같은 나의 상태와 또 지금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왠지 잠시 멈춰선 것 같고 내가 왠지 지체되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그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한 마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건 최 한 해가 가기 전에 어쩌면 12월 달이라면 조금 늦었다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최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여 다시 도전해 볼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뭐라?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지역과 각 기관과 교구에서 부서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 현장에 이 유일성의 절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모두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강단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요 또 이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창조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떠한 깊은 상처라도 그 말씀의 은혜는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 모든 틈을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일어나 우리의 모든 기쁨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 안에 내가 깊이 잠기는 참 예배자로 오늘도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은 우리만을 다시 일으키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그 복음이라는 거죠. 로마 3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오직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당신에게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참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 복된 소식의 중심이오 복음의 근원이 되어진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이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믿을 만한 말씀이라고 사도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오라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담대하게 선포하여 그 현장을 변화시키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임하셨다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말인데요 지금부터 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은 그 어떤 논란의 여지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성격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미쁜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의미한 겁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 이와 같이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울 자신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며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며 본질이며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까? 지금 이 시대의 현장이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너무나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것들이 시대가 가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뭐라고 말하냐 고진감래라 버티고 견디면 언젠가 빛을 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갇혀있지 마라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지 않느냐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이겨내라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러한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까지 그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고 또 되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선망하고 있고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이 나에게 너무나 고되고요. 빡빡하고요. 이걸 내가 이런 현실마저 감당해 나가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토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맘때쯤 되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그 팀이 내년도 대한민국의 소비 트렌드를 열 가지로 전망해서 펴내는 트렌드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트렌드코리아 2024라는 책이 나왔고 그 책에서 전망하는 열 가지 주제 가운데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육각형 인간이란 주제였습니다. 육각형 인간 이 중에 아마 비파 온라인 하시는 사람들 있으면 대략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웃고 있는데 지금 너네 모든 능력시가 딱 이렇게 상향되어 있는 다 꽉 차 있는 육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어떤 특성들을 이렇게 비교서로 비교 분석할 때 육각형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기준들이 끝까지 다 차 있는 완벽하게 차 있는 모습을 보면 딱 정육각형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런 육각형의 완벽함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모의 선수는 육각형 선수다. 모의 사람은 육각형 인재다. 모의 남자는 이 여자는 육각형 남자, 육각형 여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소개하기도 하고 뭐냐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그리고 집안의 배경 모든 것이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기를 선망하는 이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육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육각형 남자 같습니까? 육각형 여자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지금 안 맞는 거죠. 저도 뭐 보니까 빠지는 거 되게 많습니다. 자산 없고요. 직업 좋지 않고요. 집안 배경 뭐 볼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성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막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림없이 수치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모 몇 점 성격 몇 점 직업 몇 점 자산 몇 점 그렇게 수치화하면 뭐가 됩니까? 비교가 되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뭘 벌여야 되냐 무한 경쟁 내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 내가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 이 세대가 그 어마어마한 무한 경쟁이라는 압박과 무게감을 견디면서 나아가는데 세상은 뭐라 말하냐 노력해 어른들은 뭐라 말하니까 할 수 있어라고 그런데 그 노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뭐 외모 집안 성격 이런 것도 다 뭐다 타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되니 뭐가 됩니까? 자존감이 점점점 낮아지죠. 나는 안 되니까 SNS상에 보여지는 그 인플루언서들은 예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능력도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선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 뭐를 따지냐 자 내가 지금 이 정도 연봉을 받는데요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내가 어떤 차를 타야 돼요? 그게 뭐 K3입니까? K5입니까? 뭐 아바니테입니까? 써나타입니까?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으면 다 어떤 차 탑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표준을 따라가고 평균을 따라가고 내가 그 평균도 못 따라가면 나는 못한 사람이고요. 평균보다 앞서가는 것 같으면 조금 우월감 느끼게 되고 그러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른바 이런 육각형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겠죠. 강남 분당 분당 판교 그런데 꼽을 겁니다. 저도 제 사역지에 강남 지역이 있다 보니까요 진짜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이 방배동에 있었는데요. 저녁에 회식을 강남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5년 몇 년 전이겠죠? 한 새벽 2시까지 회식을 하다 나왔는데요. 와 그때 나와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 말해야 됩니까? 그분들이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고 눈 돌아갈 정도로 다 여기 와 있구나 그 새벽 2시에 거기에 제가 차를 끌고 가면 좋은 차 비싼 차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차 다 타고 다니죠. 제 차만 그 차 돈 많은 사람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진짜로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강남 갈 때 차 안 끌고 갑니다.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게 훨씬 더 나아서 시간적으로 그런데 다 있는 것 같죠. 잘 사는 사람 멋진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그런데 이런 강남에서 28년 동안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한 항정신과 전문의가 펴낸 책이 9월달에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왜냐 서울시 평균보다요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지역이 바로 그 강남 지역이라고 합니다. 몇 명 더 많대요 평균이 몇 명 더 많다라는 건 절대수가 굉장히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병원에서 상담받는 환자들 중을 다 상담을 해보니 그 환자 중에 99.9% 전부 다죠 99.9% 뭐라고 말하냐 나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랑 말 섞는 거 싫어하고 사람끼리 엮이는 거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내 뒤 내 등 내 어떻게 쳤지 모르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외모 직업 지위 배경 자산 다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남이라고 말하는 이 의사의 주장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강남 사신 분들은 방문하겠죠 그럼 강남 사는 게 문제냐 그게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것처럼 육각형 인재가 되면 육각형 인간이 되면 뭔가 나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더 반증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만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담 역시 오직 성경만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받은 존재인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존재가 다른 것과 비교되지도 않았고요 또 다른 것과 비교하지도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고유한 존재와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그 복된 존재가 그랬던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평생을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더 낫도록 그러면서 내가 평생을 해도 가지지 못할 것을 탐하며 달려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다 하고 삽니다 내 육체가 바라는 것 다 하며 살아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혹여나 깨달은다 하더라도요 아 내가 여기에 빠져있구나 깨닫는다 하더라도 벗어나려고 한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모르니 뭡니까 문제라는 거죠 내 상태를 모르고 설령 안다 해도 답을 모르니 문제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는데 분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상태 속에 살더라 죄로 인해 분리됐는데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더라 최근에 연예계에서 가장 이슈된 사건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처음에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다들 특정은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너무나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배우 경력을 봤어도 봤을 때도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영화들이나 드라마들 하나하나 다 또 내년에 선보일 작품 영화 드라마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계속 대중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뭐 추무르 에서든 브라운관에서든 계속 찾는 배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왜 그가 왜 왜 마약을 왜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도록 계속 뭔가를 감춰왔을 것인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사람 그 개인에게 드러났을 것이고 그 드러난 문제들이 당장에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오래된 문제요 영적인 것부터 온 문제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졌던 거죠 돈을 벌고 영화를 찍고 사랑을 받고 인기가 올라가든 해결이 안 되니 이제 뭐 융 타락 쾌락 마약 속으로 그랬겠구나 그런데 더 무섭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타고 기사화된 것이 한 가지 있는 게 뭐야 3년 전에 한 무속인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영화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들의 사주를 그대로 이성균씨의 사주를 보면서 뭐라 말하냐 왜 이성균씨가 수갑을 차고 주사기를 꽂고 있느냐 모르겠다 혹시 이분 그런 거 안 하시죠 라고 도의로 반문했다 라고 하면서 뭐라 말하냐 10월달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라고 그런데 이성균씨가 딱 내사를 받고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10월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소름 하면서 뭘 찾겠습니까 개인의 답이 답답함이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질 때 누구 찾겠습니까 무속인 찾아가게 만드는 사단의 보이지 않는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해결되어지는데 사탄이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합니다 뭐 하나님만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받아는 드리겠지만 인정은 하겠는데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가리우고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인간에게 임하여야만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묶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를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그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배경으로는 사탄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이미 끝내놓고 예수 그리스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근원적으로는 창세 전에 타락 전에 이미 모든 구원의 방법을 다 준비해놓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육각형으로 살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지금 당장 나에게 와있는 이 문제를 내가 일단 해결해놓고 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놓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라 유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매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세상이 찾는 오직의 진리이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찬빛듯이니 이 현장 버려지고 찢기고 무너진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모든 곳마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살립니다 감사하게 제가 이제 필리핀 캠프를 섬기게 되면서 처음이었어요 처음 팀장 맡아간 게 처음으로 섬기게 되면서 또 현장에서 또 질문을 하게 하시고 또 답을 내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호텔방에서 이제 그날 선포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 방 호텔방이 19층이었어가지고요 전망이 좋았습니다 아침 새벽이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해가 막 뜰 때 준비하다가 이제 잠깐 쉴 겸해서 창밖을 보면서 진짜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 복음으로 저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 문제 경제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그랬듯이 저에게 늘 그랬듯이 늘 질문할 때마다 늘 그랬듯이 저에게 또다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다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살아난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확신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캠프 팀원들이요 어느 그 한 사람도 개인과 가정과 그들의 현실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개인들이 기쁨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그 와있는 문제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포럼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개인이 살아나는 모습들 또 어떤 현지 청소년은 보니까 가정이 완전 아픔과 문제 속에 어떤 문제냐 마약 아빠도 마약 엄마도 마약 그런 현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 복음을 듣고 그 현지 고등학생이 이 복음을 또 듣겠다라고 집회로 혼자 찾아온 겁니다 집회로 혼자 찾아와서 그 현지 교육자가 또 복음을 또 전했어요 더 알아들 수 있도록 또 들었겠죠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주일날 이틀 뒤 주일날 자기 발로 친구들을 더 데리고 그 교회에 또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문제를 넘어서서 오는 거죠 급도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 빈부격차 돈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캠프팀을 따라다녔던 한 버스 그 운전기사가 자기와 함께 포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캠프팀을 보더니 도전을 받고요 뭐라 말하냐 나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진짜 내 가족들이 오직 그리 또 깨닫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라고 포럼했다라는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들어가니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의 문제에 묶여있던 자가 살아나고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갇혀있던 한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다 살리는구나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현장에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복음은 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한 예원의 모든 성인들도 매일마다 이 답을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살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가시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의 복음은 그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미 해결했고 지금 해결하고 계신 중이고 또 앞으로도 해결해 가실 것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는 다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께서 죄인의 괴수와도 같던 자기 자신에게 그토록 크신 인내와 또 극률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앞으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될 모든 자들에게 모범을 보셨다 모범이 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께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바로 그 죄인들의 견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모델 견본 본보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죄인된다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극률을 얻게 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실제 예시이고 모델입니다 이 사람처럼 너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앞으로 이러한 신앙을 똑같이 가지게 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델이자 또 견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46절과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싸움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번 주 주의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복음의 증인이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인에게는 그게 두 가지가 요구되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증인이라는 그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내가 마땅히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느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듣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나서서 선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이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깨닫고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면 그런 내가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바로 복음 안에 있고 내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심을 날마다 누리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고 확인해서 진짜 이 복음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고 이 복음 안에 은혜와 극률이 풍성하게 있으며 이 복음 안에는 기쁨과 평안 진짜의 기쁨과 진짜 평안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 졸업여행으로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에 가서 기념품으로 레고를 사왔어요 그걸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모습을 보더니 둘째가 뭐라겠습니까 나도 저거 사줘 그러겠죠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도 이 언니가 만들고 있는 게 레고 장미꽃이었거든요 예뻐가지고 나도 만지고 싶은데 언니는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방해되고 망가지니까 그래서 사달라고 사달라고 울며 부르짖고 애타게 강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넌 사줘도 못 만들잖아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줘야지 그렇게 강구하길래 진짜 막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언니꺼 하나 동생꺼 하나 사줬습니다 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그 말 듣고 사줬죠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오후 정도 들어왔는데 사이좋게 다 만들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놀다가 어느 날 동생 마음에 그래도 언니끼가 더 예뻐 보였나 봐요 꽃도 있지 또 새로 산 레고 블루건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있지 자기는 그냥 그 구급차거든요 그냥 구급차 그거 사겠다 그래서 사줬는데 근데 그래도 예뻐 보이니까 막 만지려고 하다가 건드려서 그 장미꽃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부러졌나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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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동생한테 그랬더니 둘째가 그 말을 듣고 뭐 합니까 또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지 자기 그 구급차를 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서 부서졌는데 부서진 걸 또 듣고 또 던지더라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우는 겁니다 억울한지 계속 우라고 억울한지 울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아니 자기가 던져놓고 자기가 부숴놓고 우는 건 또 뭔지 싶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고 있으니 그 둘째를 제가 딱 안아주고 달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빈아 괜찮아 아빠가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아빠가 전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울지 말고 아빠랑 설명서 보면서 같이 만들자 아빠가 다시 만들어줄게 원래대로 그렇게 이제 다시 만들고 또 신나게 놀더라고요 구급차 가지고 무슨 말이냐 구원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상처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애써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면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한계 남아있죠 연약함 있죠 이런게 날마다 드러나죠 그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요 부활의 능력 왕의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서면 됩니다 내 상황이 다 부서진 것 같고요 내 환경 현실이 다 조각난 것 같고 내 마음이 찢겨지고 찢겨지고 또 나뉘어진 것 같으니까 그럴 때들 많잖아요 그거 찢겨진 마음 부서진 상황 그대로 모아서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달라 하면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더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아끼지 않고 시시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한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선한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이루시고 다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에서 그리스로를 부르고 나의 모든 것을 선영께 맡기는 거죠 그렇게 성삼이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하신 것을 누리며 그 보좌의 능력과 그 창조와 회복과 치유의 배경이 지금 내 안에 나에게 있음을 확인할 때 그걸 확인할 때 그제야 이게 그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삶에서 누리지만 이 누리는 복음을 삶 속에서 현장에서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느냐 오직 예수 안에 능력과 은혜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체험했으니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던 그 상처와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짐을 내가 확인했으니 말하게 되죠 세상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던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리스도 안의 진짜가 있음을 내가 발견했으니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왜 말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랬듯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가서 말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오는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의 일주기라고 합니다 토요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기사가 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나느냐 각 정부 부처들이나 총리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소방청도 그렇고 다 행정기관들이 그들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전국 곳곳에서 안전관리에 더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제가 10월 19일 날 이태원에 가볼 수는 없겠지만요 작년도 못 가봤지만요 아마 느낌상 작년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좀 더 나라에서 덤더 많은 관리인력들을 투입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하여 봉사로 인력으로 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군중이 밀집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도보 흐름이 되어지도록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물론 당연하겠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잘 지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 이면에 감추어진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마약과 동성애 그 음란과 쾌락의 문화 그로부터 그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들 그 영적인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으며 그 문제와 흐름과 문화로 인해 내가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람의 허무와 공허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안전사고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고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가서 말해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것 거기에 없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너희 안에 있는 허무와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 진짜가 여기 있다 오직 크리스토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거기 가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로 와라 여기로 오면 그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리로 와라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증인된 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들은 것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현실적인 반란 때문에 어떠한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내가 이거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하겠지 내가 이거 말하면 이 관계 깨워지겠지 내가 이거 전하면 그 사람 나 싫어하겠지 그러한 관계적인 측면 때문에 뭔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고려하면서 주저주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란 거죠 베드로 요한이 그때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며 명령하는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것도 세상의 권위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어미 명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드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디모드의 우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 우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진들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절대지자로 당당히 서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7절에 영원하신 왕 보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화도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남겼던 수많은 세상 성공자들과는 달리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었고 그 삶이 천년과 이천년을 지나도 남아있고 전달되어지는 인생의 절대 작품을 남겼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역시 홀로 하나이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가장 가치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걸 누리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복음이니 이 복음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로 절대망대를 세우며 이 복음을 전파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지자로 다하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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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